다시 달리는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자들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되는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리오프닝 주식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금요일날 장 마감을 앞두고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의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화된다 라고 한다면 일상으로의 회복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할 수 있다 진정한 리오프닝을 점점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폭등을 했고요 반대로 설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달리는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자들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되는지 또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관리, 검토할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오프닝 관련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료와 주류부터 카지논까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섹터가 리오프닝 관련주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료와 주류 같은 경우에는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류 소비가 크게 가게, 식당 두 군데로 나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이런 이슈 때문에 식당에서 소비되는 주류 수요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분 이게 가게 수요로 넘어오긴 했으나 이 전체적인 주류 소비 관점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인원 모임 제한 이런 것도 풀이다 보면 당연히 이 식당 쪽에서 주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에도 주류 소비와 좀 관련이 있어요 일단 급식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재개가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식자재 유통 쪽에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식당에다가 대기업들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식당이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식자재 유통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묶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쇼핑몰, 의류, 화장품, 영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 제한이 풀리고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된다고 한다면 좌석 제한, 시간 이런 거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 항공사, 호텔 레저,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리오프닝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분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살펴봤는데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그은 부분을 기점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료와 주류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는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이 실시되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단은 영업 제한이 해제가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곧바로 활동을 하면서 이와 관련 섹터들은 수요가 늘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여행, 항공사, 호텔과 레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행부터 카지노까지는 리오프닝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주가는 선반영에서 대부분 다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드러나면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주가 차별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오프닝 분야별로 어느 정도 실적의 시차, 수회의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 다음에 호텔과 레저, 카지노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작년 수출 금액 기준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무려 53%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장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성장이 그만큼 관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애국 마케팅, 애국 소비를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중국이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수출을 해서 벌어먹는 예전과 같은 구조를 실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소비, 애국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B2C 마켓 관점에서 중국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박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을 들 수가 있고요 면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VIP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관리 감독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일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많이 산 종목을 찾아봤고요 많이 샀다는 기준은 금액 관점에서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금액 관점에서 많이 샀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대형주들을 많이 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대형주에 편중되지 않게 순매수 금액이 시가총액의 0.1% 이상인 종목들로 추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큰 주식 말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작은 주식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니라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영업이 관점에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기간이 매수한 리오프닝 관련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부터 모드투어까지 총 9개 종목이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을 나열한 수는 4일 기간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외국인은 또 얼만큼 순매수를 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올해 영업이익 증감률이 전년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와 있고요 주가 52주 최고가 대비 얼만큼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놨습니다 기간이 많이 매수한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섹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여기에 엔터 3, 4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대형 엔터주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증시에서 엔터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상장한 RBW, DOU 그것 말고는 좀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많이 담았다라는 구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엔터 주식들이 다른 리오프닝 주식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적입니다 이 엔터 주식들은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원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콘서트 부문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즉 주류를 만드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 제한 이런 부분이 풀리다 보니까 식당에서 주류 소비가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음식료에 속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화두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류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에는 주류 가격 인상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인상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시간대로 약간 좀 빠졌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리오프닝 주식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헛된 신라부터 모두 투어까지 한 5개 정도만 조건으로 충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기간보다는 외국인이 리오프닝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놓은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은 앞서서 기간이 많이 매수한 리오프닝 주식이기도 합니다 즉 기간과 외국인이 동시에 많이 샀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텔실라 살펴보면 국내 면세, 호텔 기업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주식입니다 4분기 실적은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흑자 전환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면세사업부 이런 부분보다는 호텔 쪽 투숙률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고요 장기적인 영업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면세점입니다 호텔보다는 근데 면세 쪽이 그다지 장기적인 업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의 자국 면세사업 강화 하이난에 지금 자국 면세점을 설치를 했는데 이쪽으로 지금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점에서 주력 품목이 화장품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최근 중국에서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공간 주가도 최근에 별로 좋지 못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영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 도박을 계속해서 금지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 자체가 지금 검점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는 어차피 중국에서는 도박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기 때문에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KL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인이 카지노에서는 VIP 고객이거든요 상당 부분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파라다이스가 2019년 기준으로 그나마 가장 중국인 VIP 비중이 낮습니다 27% 정도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3사 중에서는 중국인 비중이 가장 낮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카지노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영업 현금 관점에서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파라다이스를 좀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CJ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식자재 유통 회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자재 유통 역시 리오프닝이 발생을 하면 급식 이쪽 수요가 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영업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더 많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음식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식자재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모드투어 있죠 여행업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2년간의 그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업계는 계속해서 구조조정 중이고 폐점하는 그런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드투어를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다라는 것은 어차피 이 여행산업이 사라질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2년간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살아남은 승자들이 이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지로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리오프닝 수혜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주류나 식자재 유통,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외국인 카지노나 면세점, 항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혜를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지 중에서 은근히 중국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 있어요 애국주의 소비, 마케팅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중국 로컬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 환경이 그렇게 박지만은 않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닌 동남아라든지 해외 쪽으로 좀 시장을 다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막 발생을 하는데 현재 중증 환자가 증가하지 않고 의료체계 시스템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막 생겨나서 다시 리오프닝이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급등했던 주가들이 다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주식도 주식이지만 빨리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실시가 돼서 예전과 같은 그건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